다음은 키드모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키드모델상은 총 2만 5천명의 어린이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많죠? 그중에 1, 2차 심사를 거쳐 올라온 63명 중에 최종 선발된 마지막 1명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상의 시상은 한국모델협회의 임주완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키드모델상 변화린 양 축하드립니다. 아우 너무 귀여워요. 아 공주님 같네요. 무려 2만 5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변화린 양은 순수하고 맑은 모질이 사랑스러운 키드모델입니다. 아우 어쩜 저렇게 귀여울까요? 우리 변화린 양한테는요. 이 무대가 정말 커보입니다. 한 솜이 막 나오네요. 네, 꽃다발구 봤고요. 아 예쁘네요. 네, 변화린 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다음에 와주세요.